나에게 운명이라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. 헤어졌어도 내 마음 한켠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던 사람. 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해도 결국엔 나와 다시 만날 거라 믿었던 사람.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. 그렇게 나의 운명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냈다. 결국 우리의 인연은 운명이 아니었고 우린 그냥 흔한 이별 중 하나가 되었다. 너도 나를 많이 그리워하기를 너도 나를 많이 잊지 못했기를 이별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다시 만날 거라 믿었던 사람.